안녕하세요. 태백에 오신 분도 계시고 사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저는 남해안주라는 곳에 와서 왔어요. 그리고 태백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늑시나무님들께서 초대를 해주셔서 나눔이 아름다운 톡기타 팀에서 온 이수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산소도시라고 그러죠? 태백시가 왔더니 너무 깨끗하고 맑고 좋으시죠? 너무 좋아요. 여러분 꼭 보실 거예요. 아마 이런 숲이 많은 곳에 오시면 이런 숲속에다가 예쁜 집 하나 짓고 커피 마시면 참 좋겠다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준비한 곡은 태백시에 어울리게 맑고 깨끗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숲속의 작은 집과 꽃단지 끼고 준비했습니다. 예쁘게 들어주세요. 깊고 깊고 깊은 숲속의 좋은 집을 찾아 그대의 영혼은 새해의 백성이네 담긴 새벽에 따뜻한 커피 그리스도 산 밖에는 심심히 흐르는 집을 찾아 그대의 영혼은 새해의 백성이네 산 밖에는 밤이 오면 보다 비올게 우리는 즐거운 기아이 꽃처럼 피연나 우리는 즐거운 사랑 그 영처럼 피연나 그대의 영혼은 새해의 백성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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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